난 유패라고 함! 방금 그거 올릴 거야? 아냐 안 올려 지웠어 그럼 이게 첫 번째 판이라고 생각하고 첫 번째 판이야 단판 단판으로 해야지 단판으로 해야지 이번엔 매지션 기디스 듀오를 할 건데요 백룡마드의 자칭 카오스 매지션 아 쥐 것만 같아 왠지 느낌이 그냥 이겼으면 좋겠다 같이 라이트 다시 하자 그래 운명의 다이스로 유! 유! 야 아까는 똑같아 어? 나만 이번에 다르다고 어샤 sar satisfied 바로 아 Barcelona 도기 8 청 Policy 아 이미 폐를 봐서 뭔지 알지 멍청한거 안받다쳐 마두전사 브레이크 이번에 졌어 고대이루를 발동 나바라 블랙매지션 폐가 똑같아 근데 안받다치고 마두전사 브레이크를 파괴한다 땡큐 땡큐 오 맞다 아 몰라 공격 아야 이거 마법사즈 있을때만이야 아 묘지에도 아 이거 못써 3100이지 아니다 3100이 아니다 4100인가 4100이다 실력이 줄었어 빛의 봉인감을 발동 다운핸드 슈그로에마도저 스토 진짜 효과를 발동했을때 중국마이 함정쓰그로 뭐야 이거 이건 특수환이 아니잖아 일반서환했잖아 그럼 특수환 안하겠어 아 그럼 투백서환했을때 산디필드의 몬스터가 효과 효과를 발동했을때야? 아 안된다 예에에에에에 일반서환하기 잘했군 젠장아 으음 공격을 점점 올리겠어 보여준다 헐 내가 어차피 공격을 못해서 올려봤자니까 아 세뜻된거야 일어난다 공격 이용 올리지 없함 올려봤자 어? 왜 가져올 수 있어? 응? 가져오는 거였어? 응 아 가져오는 게 아니야? 어 몰랐음 아 취급하는 거구나 그렇다면 한 턴에 한 번밖에 못쌤? 그냥 인제할게 드로우 한 턴 과단열 세트한다 마두스 브레이크 공격 블랙매지랑 공격 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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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잘 나와? 왜 발동 왜 발동하는거지 아 스탠바이 바이드도 안썼다 아 못쓰는구나 어차피 아 못하는 분 흠흠 소환을 하면 또 아 카드효과에 받지 않.. 아니구나 어 발동시 체인이니까 엔드 엔드 드로 흠흠 어 질거 같애 루턴 질거 같애 숙련대 흥마실사를 소환 좀 다 처맞았어 마두스 브레이크 공격 틴 공격 틴 엔드 드로 아 씨 지X 계속 이게 나와 드로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거지 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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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리메이션 1장 났겠지 2장인데요 진짜 2장이 남을 수 있는건가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음... 돌 어? 쏘나면 왠지 다음 편에 터진단 말이야 호호호호 호호호호 매지션 대 매지션이다 좋은 구경 꺼이야 파괴통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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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외모 알았어 뭔가 말을 안할걸 그렇지 겟햄하도서 겟햄하도서요 니가 알려드림 카운트 1 제외해야 겟쌈 겟쌈 일단은 겟에 맞아서 안돼 몇 장에 제외 세 장 제외하는 게 좋겠지 제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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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왕 뭐 제외하게? 파괴 아니었어? 근데 겟에 맞아서 제외 아 카드 세 장이 있고 박 제외구나 카드 한 장이니까 노제외하게 유민이 카운터 2개니까 내가 썰 수도 있지 펑 제외 펑이 아니라 제외 그리고는 아르마의 맞아서 아르마? 다 죽으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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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연 1500 배틀 페이즈 일단은 얘로 블랙매션 공격하고 안돼 안돼 얘 터질 것 같아요 엔드 엔드 드로 어리석은 거 왕 나는 샤이니앤젤을 재물으로 바치는 것으로 헐 더 트럭키 일반상 헐 헐 더 트럭키 일반상 반생이 헐 게 벽인가 소설어야 헐 헐 더 트럭키 공격 100모백 데미지 데미지 어방암 엔드 두루 역시 메시젠데 샤이니 엔젤은 천사여서 마법사를 도와주지 뭐지? 쇼간! 뭐요? 젠장 이거 막는 용어로 되겠다 막는 용어로 해야지 엔드 드루 아니 이게 왜 나와 요샤 더 드럭게 옮겨 킹 옮겨 킹 킹 월 아 그냥 효과발동 할걸 엔드 그게 왜 안했어 다 ог오.. 효과 대상도.. 효과 대상자라고 다리스로 막아버리고 그게 그거였네 자 아니 ры 어쩔수 효과 대상하면 då Uhm 무요 Mercury 라메진 효과gal 육 turnaround % 뭐던가? 라메진 메 리트로 들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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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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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그래. 음... 어떻게 할 건가? 어, 잠시만. 아까도 말 안 해가지고 이상하잖아. 들어! 나는 말도소사 받을... 안 돼! 꼬마이똥! 안 돼! 한, 돼! 한, 돼! 한, 돼! 돼! 꼬마이똥! 너, 뭐가 돼. 안, 돼! 안, 돼! 안, 돼! 아름에 맞아서 아까 쓰지 않았어? 안 썼는데? 안 썼나? 아니, 덱넥 밑으로 한 거. 그렇지. 그걸 갖고 왔지. 아까 발동. 응, 응. 비텔에 맞아서 발동. 비텔에 맞아서 발동. 와우. 이게 카우트 소설이었나? 응응. 수비력이 꽤 높은 거 같은데. 별로 안 높아. 별로 안 높아. 괜찮아. 남편이 발동 상태로. 제외. 제외. 아니, 왜 그렇게 무서워 하래. 별로 안 없다니까. 오셔. 오셔. 그냥. 안돼. 제외로 하고. 보여주고. 다시 게임하우스 발동. 아! 두 장밖에 없어! 예에에에이! 아, 이거 뮤즈로 갔지? 어, 진짜. 음... 아, 진짜. 아니잖아. 묘제 존재 이걸로 취급시켜서 발동하는 거니까 아저씨가 아예 묘제고 그럼 이 세 개를 제외해야겠네 또 제외하래 폐를 보여줘버렸습니다 카카! 500이다 젠장 아프다 핀스2다 엔드 예를 소환해봤지 않나? 레벨 3인데? 그러니까 3이잖아 엔드 에드로우 엔드 공개는 아 특사는 못 사 효과가 동일했을때야? 그걸 안해 안해 ㅋㅋ 엔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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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드다 스탠바이 페이스 스탠바이페이스 어 뭐 밖에 없지? 뭐 밖에 없네 망했다 10패를 젠자 졌어 펑 엔드페이지에 제외하고 아 자신 턴에 메인페이지에 이 카드를 릴리스하고 데이에서 준헌 저항 준헌 음 소시틀 왜 또 헐 내가 왜 썼지 제외냐? 아니면 파괴야 500 엔드 드로우 사이버 밸리를 소환 엔드 공격 제외 드로우 엔드 잠만 어디가? 어 잠시만 제외가 왜 이렇게 많아? 제외가 왜 이렇게 많아 제외한거구만 제외 대회덱이요? 니가 제외했잖아 너가 제외한거 두개 있잖아 그렇지 드리오네 추웅마 턱가르벳동 어 잠시만 있나? 있어라 나라기 없다메 아냐 있을거야 아 이거라도 가져올수 있는데 이거라도 그냥 그냥 함정성으로 넣어 하아 드로우야 좋은마 공격 오호 뼈 엔드 떨어 좋았어 아 푸른네뱅형이 되가지고 쇽 만들 재물소환이라니 쇼가왔어 어 근데 너 언제 아 까구나 어? 없어 어? 극여 마법사람의 일모트는 마법카드가 없어 기흑 어 여기있네 일부러 쓸수도 없고 고기여 안돼 1400이다 응? 응? 뭐가 1400이야? 900 아님? 아 900이야? 극여 계산들 중에 떨어졌어 3000인줄 알았어 아하 엔드를 드로우 어 미 갇혔다 갇히라해 엔드 나오면 곤란한? 응응 너무하네 원래 너무하네 아 그냥 만들어 가야겠다 그 그 이거 혹시만 한쪽 카드의 효과도 받지 않는다 까매똥 펑 펑? 응 어떻게 알았지? 오오오오오 야! 차차차 차차차 근데 이거 제외된거였나? 원래 제외시켰다 다 제외됐어 이걸 2500이냐? 아 뭐 안제해냈네 어 엔드? 어 엔드 드로우 난 지킬게 두개나 더 있지 엔드 드로우 와 어치니 난 너에게 지금 데미지를 줄 수 없지 엘씨요전 드로우 잠깐만 어! 없어 요제 없어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파괴됐을때 아 파괴된거 같은데 아 파괴된거 같은데 아 아닌데 자기 바꾸는건 안돼 뒤집어서 바꾸는건 괜찮은데 응 비어밸리 그것처럼 드로우하고 음 그냥 공격 펑이야 효과발동 젠장 젠장 왜 파괴할거 그랬어 그럼 메인펜시2에 파괴해지마 펜 지금 와도서가 생겼어 샤이닝 엔젤 메인펜시2다 당 제외 펜에서 제외했어 꿀 아니 잠시만 얘 안사놨래 새끼 새끼 또 뻑이는거 나오게 하려고 파란눈에 서녀도 빛석상이지 헐 얘 공격 얘 지정 그럼 얘기가 달라지잖아 이 새끼야 그렇지 야 결국 왜 페로가 어? 얘 얘 그럼 안쓸거야 어 안써 엔든가 엔든 오라톤 푸백도 넣었겠지 응 푸백은 넣었으니까 김혜쟁이 환철살을 소환 헐 질거같애 헐 아저씨가 끝났자 고대로래 발동 나와라 블루아이즈 화이트 드래곤 흥뇌생이 환자nah 푸백 Mmmm 공격 earned 어 괜찮아 거의 blev 벨 이거 뭐야 엔드 스키 2500 아 상대야? 응 다행이 wives 어 어 어? 오오 오오 님 님 나 하나 까먹은 게 쓴 싱크를 하나 뭐 해? 응응 감사 감사 엄마 하네 맨날 이거 까먹어 어쨌든 이거 문 안 여는 거지? 에이 여러분 벌써 15분 찍었어 내 크로에 마도서를 갖고 온 아니잖아 리모의 마우스 발동했으니까 바테를 갖고 오고 바테를 소환하고 내 크로에 마도서를 갖고 옵니다 왜? 뭐하게? 뭐할까? 뭐할까? 근데 효과 발동했다 저거 아하 맨 묘지에 존재하는 어 이 카드 위에 묘지에 존재하는 마법사주 일단 제외하고 묘지에 존재하는 마법사주 보여주고 보여주고 자신 묘지에 존재하는 마법사주 한 장 특히 특수한 주머니 한 장도 있긴 한데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왜이렇게 영상이 길어지지? 왈라 왈라 16분이야 벌써 왈라 여러분 잠시만요 화면 조절 다시 한 번 하고요 휴 스읍 전원은 거 같아 조간 쇼 쇔 음? 또 무섭게 스크랩 드레콘 조까스도 이에 파괴할 거야 펑 펑 그리고 라메이스뇨과 댁에서 하는 거냐? 근데 마법카드가 1,2 헐 그게 있겠지? 있겠지? 아 있겠지? 설마 없네 그게 이하지? 그 이하도 없네 별로를 안 넣었어 별로가 없어 엔드? 먹여야 되는건가 크백으로 파괴될텐데 배틀하고 엔드 드로우 흠 그런 사악한 웃음을 듣지마 안돼 소환해라 블루아이즈 화이트 드래곤 공격표시로 한다 아 네스 크랙트래곤 블루아이즈 화이트 드래곤 고객기 써? 아니 할까? 아니 하자 또 마가? 응 설마 맨페이지 2 설마 듀장을 제외한다 또 이거 또 소설하냐 아니면 뭐냐 개벽역 특수선대워라 새끼는 무슨 되게 이상해 개벽 효과활동 제외한다 오 질 것 같아 2원들의 모든 걸겠어 엔드 드로우 헐 질 듯 오 개벽 9배 은용이라니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continua 탕 갱 이거 그럼요 그걸 취급시키면 장착카드가 되나? 아니야 걔 사라지면서 문제 되는데 또 없어지는데 응? 걔 사라지더나 그러면 네크로마도서가 장착카드여가지고 일반 마법 카드만 지금 하나? 아니 근데 장착카드여가지고 없어지면 또 왜주로 가잖아 아니 일반 마법 카드였어 이거 그렇다면 나는 허풍입니다 허풍 허풍이다 허풍 허풍이다 허풍 그림을 맞아서 또 다른걸 선택해보겠어 루트와르 어? 왜일까요 왜일 숨겨진게 있기 때문이지 야아 공격력이 전홍이나 된다고 근데 어쩌라고 으아아아 고객님 0을 한다고 어 이걸 쓰나면 1600이었어 헐 엔드 핫 벙 끝 아니야 안 끝나 1500가다 저 병진아 졌다고 난 패드 없어 닥쳐 난 다음대로 한번 보고싶다고 오르노트 턴 드루 아니야 안돼 아 아깝다 야 융합이랑 머스트블레이드 두장 있다 이거 현재부속 블랙매지안 걸만놨으면 블랙매지안 수환할 수 있었다고 블랙매지안 거리 없어 일어난 천천히 정답 도착 오